중성지방 농도가 지속적으로 500mg·dL 이상인 경우에는 최장염을 예방하기 위해서 파이브레이트라든지 오메가3 지방산을 약물치료로 시도하는 것을 고려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최장염 같은 경우는 약 10% 정도는 고중성지방 혈증 때문에 올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500 이상으로 계속 증가를 한다고 하면 반드시 빨리 낮춰주는 것도 괜찮습니다 생활습관 개선 후에도 중성지방 농도가 200에서 500 사이로 계속 높고 LDL 콜레스테롤도 같이 높아져 있다고 하면 우선적으로 심혈관 질환의 위험도를 낮추기 위해서 먼저 쓰는 약제는 파이브레이트가 아니라 스타틴이 되겠습니다 그게 클래스1으로 아주 강력하게 권고를 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고요 스스로 지키는 건강신호 대사증후근 오락 프로젝트 예! 설치해줘요! 아멘